혜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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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언제 있어? 나 발 좀 털고 싶은데 시동 키면 안돼? 응 혜연아 두개 중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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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쫅쫅 두개 두개 사이다 살 있는데 사이브에다 먹어 아유 시원하잖아 이건 뭐야? 그거 앞에 차유리 비에 오면하는 거 스틱 그런 게 있죠? 이렇게 발라서 수건을 닦으면 비 올 때 빠르르르륵 이렇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정말 딱 보지? 그렇게 생각하거든 초르르르르륵 이렇게 날아가 아 매워 이거? 이거 엄청 매워 맨 처음 먹으면 이따가 내일 올라갈 때 먹으면서 먹어야지 먹으면서 먹어야지 우리? 나 혼잣만 한 건데? 어떻게? 나 이거 어떻게 갈아? 갈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누더기가 됐대 누더기가 됐대 진짜 이거 어떡하냐 아 약국이 아 약국이 손만 보면 이거 거의 뭐 상도 틀어야 돼 아 배경 아 왜 오늘 크롭을 입었어 아니야 크롭 예뻤어 지금 예뻤어? 제가 옷 예쁘다고 처음 얘기한 거 같은데 아 진짜? 나 아까 좀 느꼈던 게 있었어 뭔데? 아까 차에 앉아있었을 때 그 장면이 생각났었어 아저씨 봤어? 영화 그 아저씨 원빈의 와이프 아아 옷도 약간 하얀하얀 거였단 말이야 그 사람 근데 차에 앉아서 원빈 나올 때 인사하잖아 죽은 사람? 죽은 사람? 그렇게 또 의미부여하게 있어 지금? 죽여버리겠다는 거 의미부여하는 게 있어? 딱 그 느낌 들었었어 아까 이렇게 인사하는데 누더한테 반했군 아 그냥 그렇다고 응 5km 오른쪽 산시 방향이 여기 노을 맛집이다 여기 영덕은 끝에 잠깐만 찍고 있지? 빨리 가래 찍었어 아 찍었어? 아 놀러고 싶다 진짜 이런데 예쁘다 근데 원래 낚시를 좀 애들이랑 하고 다녔단 말이야 응 8차도 쉬는 날이 많으니까 좋겠다 쉬는 날이 많아 응 쉬는 날 많은 거는 좋지 근데 이제 남들 쉴 때 주말에 쉰다는 보장이 없어서 나 저 남들 쉴 때 못 쉬어 그치 이럴 맛이야 이럴 맛 쉬는 시간을 좀 더 늘리기에는 좀 부담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야? 알바 좀 보여줄래? 아 일할 사람을? 응 아 내가 갈게 하루 줘 내가 갈게 하루 줘 내가 갈게 하루 줘 아 내가 갈게 하루 줘 어 그래 고마워 내가 이틀 일하고 하루 쉬라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가서 일할게 그래 시급은 100원 줄게 바로 고용노동 중에 바로 여기 사장님이 여기 사장님이 저 거꾸로 얘기하세요? 여기 사장님이 어 그래서 여기 사장님이 시급이 100원이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여기 감사 나와야 된다고 여기 사장님이 내가 드디어 이름을 알게 되네 영숙 영숙이야 영숙이야 응? 뭐라고? 내가 드디어 이름을 알게 된다고 영숙이 영숙이? 응 알고 본명 영숙이 아니라 진짜 어 근데? 미스터? 아 말할 수 없어 영이 들어가는구나 아니야 아니야 시기 들어가? 아니야 아니야 누가 자꾸 아니야? 맞다고 할 수 없잖아 영이 들어가네 들어가야 돼 내일 알려줄게 내일은 근데 화살차 정도는 아니야 화살차 뭘 화살차까지 놀라는데 이름 됐는데 이분의 조남이 왜 소래 이분의 조남이 이거 했다니 조남까지 나올 일이야? 너무 새로워 아 근데 어색해질 것 같다 뭐가? 이름 들으면 옥수님이라고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왜 옥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 잠시? 안 돼 안 돼 바로 칼같이 바로 칼같이 바로 칼같이 불러줘? 알았어 그럼 나도 약간 어색할 수도 있지만 본인도 어색하게 들릴걸? 왜냐면 지금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들린 적이 없잖아 들은 적이 있어 어 있어? 어 일하면서? 아니 내가 얘기했어 아 남이 말한 건 들은 적이 없잖아 뱅뱅아 괜찮아 뱅뱅아 괜찮아 나도 그때 들었잖아 응? 응 그 이름이 아닐까? 잘못들어온 거일까? 카톡이 왜 이리 말려요 어 나 진짜 인기쟁이 응 300개죠 응 응 응 응 응 매운탕이래 매운탕 맛있겠다 물에 먹고싶다 둘 다 시키자 그래 오늘 뽕 뽑아 오늘? 오늘 뽕 뽑아야지 오늘은 내가 사는 날이니까 오늘 마지막이야 우리 마지막 저녁이야 오늘? 응 영수님 행복해 우리 진짜 못보셔라 마지막이라니 마지막처럼 마지막이라니 마지막처럼 오오오오오오오오옥 예쁘잖아요 아 이런 데 놀러오고 싶다 어, 이거 우에에에에에에 여기다 뭐 그리지?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하니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다고? 어쨌것 잠깐만 없을 거 같지 여기는? 여단이겠다 그냥 아, 여기 차 낼 데가 없어. 어, 영식이 운전 잘하는데. 어, 이 공기인가, 저 사람? 와, 예쁘다. 와, 예쁘다. 아, 이걸 이런 거 보고 싶었어, 나는, 해변보다. 그치? 어. 와, 훨씬 낫다, 진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